일단 스윙을 보면은 그 사실은 훅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좀 잘못 맞으면 엄청 이제 심한 악성 훅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는 다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첫번째로는 그 훅을 칠 것 같은 느낌이 그립에서 느껴지죠 처음부터 그립을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면 슬라이스가 나서 슬라이스가 나서 훅그립을 심하게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퍼 였잖아요 슬라이스가 처음에 그립을 잘 배웠다가 훅이 나니까 슬라이스가 나니까 훅그립을 가셨다가 훅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그립에서 슬라이스를 다시 내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한번 꼬인 것 같은데 일단 그립에서 한번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백스윙도 대부분 이제 아우딘이 되시는 분들은 밖에서 내려오니까는 백스윙이 번쩍 올라가거나 좀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요 시작은 시작이 빠졌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손이 이제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손의 위치가 다운 스윙 때 너무 앞쪽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훅그립 잡은 것만큼 마음껏 돌려버리면 원래는 심하게 얘기하면 무릎을 스치듯이 공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쳐도 공이 왼쪽 갈 것 같으니까는 이 훅그립을 계속 유지하고 밀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고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걸 느낀 다음에 피니시 때 돌리기 때문에 잡아 당기고 해서 피니시가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을 일단은 아마 처음에는 더 슬라이스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립을 이제 잘 잡고 그 다음에 이 팔을 몸 앞에서 잘 휘둘릴 수 있게 열렸다 닫히는 이 로테이션을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좀 억지 스윙도 아닌 또 힘을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면 피니시에서 잘 잡히고 굳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셋업을 한번 해보시면 그립을 한번 스퀘어라는 그립을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? 스퀘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통상적으로 약간 훅그립에 잘 잡은 그립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보통 이거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부분 줘보세요 그립을 잡을 때는 이 검지부터 이 손바닥 끝에 뼈를 가로질러서 옆으로 잡아주는 게 그냥 이상적인 그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잡는 그립은 거의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잡고 계세요 손가락을 말아 쥐게 되면 페이스도 다치게 되고 이 다친 페이스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립을 잡게 되면은 사실은 힘 빼고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헤드는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클럽을 보면 위에 공이 맞은 것도 있어요 위에 맞은 거는 제가 보면 어탱일이 가파라서 위에 맞은 것보다 헤드가 너무 이렇게 닫혀 들어서 위에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어떻게 쓰시냐면 계속 이렇게 내미는 거죠 내밀어야지만 페이스가 닫히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밀어지게 되면은 다운 스윙 때 안에서 떨어져서 헤드를 확 던져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내밀기 위해서 다운 스윙 때 손이 계속 앞으로 튀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앞에서 내려서 아우디인의 계도가 만들어지고 페이스도 클럽 패스 대비해서 계속 열리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어퍼치니까 좀 안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안에서도 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립을 바꾸지 않고서 이런 동작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구질을 보면 굉장히 크게 약속 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립을 조금 불편하게 그렇죠 네 여기서 손가락을 걸쳐 놓고 살짝은 이렇게 뭐 아예 스퀘어를 잡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스트롱 그립을 좀 잘 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른손 잡아볼까요 오른손은 엄지를 살짝 덮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엄지와 검지가 만들어진 이 라인이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셋업을 써보세요 자 이렇게 섰을 때는 어떠세요 헤드가 막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다른 느낌이 있나요 예 회전이 안 돼 가지고 열릴 것 같은 느낌 열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왼손이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게 마음껏 여기서 로테이션을 좀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손이 착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고 난 뒤에 우리가 임팩트를 내가 느꼈다 내가 느꼈다는 거는 벌써 그 현상이 일어난 뒤에 저한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임팩트가 됐으니까 돌려야지 이거는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팩트를 무시하고 맞고 난 뒤에 왼손이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이 결과는 다친 거니까 과정이 좀 더 덮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게 안 치셔도 좋으니까 백스윙 올려서 이 왼손이 오른손만 올라가 있는 피니쉬만 만들어 보자고요 엄청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나도 괜찮으니까 세게 안 치셔도 돼요 자 올라와 피니쉬 돌려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자 손이 지금도 보면 임팩트 때 여기서 맞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벌써 이 몸 앞에서는 헤드가 이 토우 끝이 이 토우가 벌써 넘어가 줘야 돼요 넘어가 주자는 거예요 네 다시 그렇죠 그렇죠 손을 우리가 손목을 쓰지 말아라 사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 던지 때 손목 쓰지 마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손목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손목을 제대로 잘 쓰자는 거예요 자 손목이 너무 이렇게 플립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캐스팅이 되면서 꺾이게 되는 동작 때문에 손목을 쓰지 말아라 이걸 좀 유지해서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프로 선수들도 이걸 계속 유지하는 연습생을 하지만 칠 때는 임팩트 순간에 뭔가 헤드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턴다는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오톨 때 손목에 힘을 어떻게 되죠? 빼고? 그렇죠 빼죠 빼고 줬다 이게 딱 순발력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헤드를 공에다 턴다는 느낌으로 여기 왔을 때 탁 던져버릴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연습생 한번 해보실까요? 짧게 짧게 헤드를 짧게 넘길 거예요 짧게 쭉 잘했어요 더 빨리 돌려보세요 더 빨리 올라가면 짧게요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임팩트 때 헤드로 공을 딱 뭔가 털어서 쳐주는 느낌 그립은 잘 됐나요? 네 그립은 이렇게 좋습니다 좀 많이 먼저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딱 기준점이 골프스윙은 하체가 리드가 돼야 되고 올라가면 힙을 돌려야 되고 상체가 따라와야 되고 팔이 와야 되고 헤드가 와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어떤 흔히 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서 지어버리고 아 올라가면은 팔로만 던지는 거다 돌리는 거다 이런 생각만 갖고 쳐보세요 네 올라가면 팔만 팔만 돌릴 거예요 안 됐어요 와 이렇게 해도 안 됐죠? 네 자 이 판을 지금 어드레스 섰어요 그렇죠? 그러면은 백스윙 했다 이 판이 이렇게 와서 맞아요 똑바로 가요 네 근데 지금 왼쪽 갈까봐 이 모양을 못하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얘를 안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까지는 이 동작을 이렇게 빼서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? 근데 빼면 이 아우딘이 더 심해지니까 이게 세워진 것보다 이 패스가 더 아우딘이 돼버려서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백스윙 올라가면은 지금은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다운스윙을 하는데 이 동작이 아니라 왼손이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게 많이 뒤집자고요 엄청 어색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공이 낮게 왼쪽 갈 것 같고 불안한데 만약에 우측으로 30m 가면요 왼쪽으로 30m를 보낼 줄 알아야 공이 바로 갈 거예요 그 정도 심하게 해도 되니까 자 저처럼 이렇게 마주보기 잡고 하객스윙 반만 들었다가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피니쉬까지 그렇죠 더 과하게 그렇지 잘했어요 그 느낌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엄청 돌리는 거죠 느낌에는 그렇죠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자 바로 들었다가 그렇죠 좋았어요 오케이 오 인투어치 4.8이에요 굉장히 안에서 잘 들어와지는 거거든요 좋아요 예쁘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